앵무새의 성대는 사람과 비슷해서 그런가요? 앵무새도 샌데 어떻게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새는 안 그런데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앵무새는 뇌에 있는 청각을 맡은 신경중추가 다른 동물에 비하여 특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흉내를 잘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과 구강구조가 흡사하다고 들었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하는 것은 귀로부터 전해져온 소리를 판단하면 즉시 발성기관의 소리를 내도록 명령합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반복된 학습을 통해 지적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위험할 때 즉시 소리를 내는 현상과 같습니다. 새의 발성기관은 울대라고 하는데 신경중추의 명령대로 울대에서 소리를 내는 거조즉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은 뇌의 신경중추에 의한 것입니다. 앵무새는 흉내낼 때 얼굴을 갸웃거리는데 주의깊에 소리를 분별하여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인코나 구관조도 긴말을 흉내낼 수, 이 꼬까마귀 찌르래기 어치 등도 짧은 말을 흉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